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적폐수사로 성성장구하다가 조국수사로 자초당한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입니다. 검찰 내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적폐수사를 총괄했던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성성장구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조국 일가수사를 지휘한 이후에 작년에만 3번 좌천했습니다. 1년 내내 채넬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검은 유착 프레임으로 밀어붙였다가 실패로 끝났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게 바로 채널A 사건인데 이 채널A 사건도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 처리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감쌌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당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수차례 거절을 했던 한동훈 검사장을 설 연휴 중인 지난 13일 그의 서울지 부근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의감을 충실하게 살려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문답을 경어체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현직 검사장인 당신이 채널A 기자와 유착해서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비리 의혹을 제기하려고 했다는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진실이 어디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진 쪽에서 벌인 공작과 선동이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 막혀서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한동훈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포렌식 기술이 더 발달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면서 무혐의 결제를 미루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추미애 전 장관 등이 9개월 전에 상당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 다 어디 가고 아직 휴대전화 얘기만 되풀이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험을 찾아보려는 별건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작년 7월에 대금수사심의위원회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억울하게도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이겨내겠다고 호소했는데 무슨 말이었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전방위 공작에 당해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간들을 기록에 남겨두자는 거였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험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같이 이겨내자고 부탁을 했던 거죠. 거짓 선동에 맞서서 대한민국 시스템의 틀 안에서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책임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조선일보 기자가 채널A 기자가 녹음한 부산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당신이 추미애 전 장관을 일개 장관이라고 부르고 비판한 게 화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니까 공적인 인물의 맹백한 잘못에 대해서 그 정도 비판도 못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이번 인사도 물을 먹었는데 억울한가요? 이러니까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고 저는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역사를 보면 옳은 일을 하다가 험한 일 당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저같이 사회에서 혜택받고 살아온 사람이 억울하다고 진정되면 구차합니다. 상식과 정의는 공짜가 아니니까 감당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수사의 보복이라고 보나요? 하고 질문하니까 그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사 때문에 보복을 당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잉 수사였다. 조국에 대한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는 지적이 있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의혹들이 워낙 많았고 관련자들이 말을 맞춰 거짓말을 하거나 해외 도피까지 한 상황이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 비리나 펀드 비리 같은 건너만 봐도 그 정도 사실이 드러나면 보통 사람들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유리한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업무론을 동원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실 자체를 부정했으니까 압수수색 같은 수사가 더 필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권은 사소한 문제를 부풀렸다고 합니다만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투명성,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정직성, 입시의 공정성, 그리고 사법방해 어느 하나도 사소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세시켜준 정부를 배신했다는 공격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권력이 물라는 것만 물어다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저를 서지 말았어야죠. 그분들이 환호하던 전지 대통령들과 대기업들 수사 때나 또 욕하던 조국 수사 때나 저는 똑같이 할 일 한 거고 변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나 당신이 정치적 목적으로 정권 수사를 했다고 의심합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나 전하 눈 한 번 질근 감고 조국 수사 덮었다면 계속 꽃길을 갔을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상 그 수사로 제 검사 경력도 끝날 거라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하나 덮어버리는 게 개인이나 검찰의 이익에 맞는 아주 쉬운 계산이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냥 할 일이니까 한 겁니다. 지금 윤리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또 기자가 무렸습니다. 선출된 권력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니까 그냥 틀리는 말입니다. 누구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야만 민주주의이고 법치입니다. 모든 헌법교과서에서 나오는 당연한 말이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한 검사장은 전직 대통령 주명 외에도 전 대법원장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 총수 그리고 전현직 판사와 청와대 출신 인사와 금융인 등 수많은 거물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과잉 수사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여러 번 제기됐고 재판에 대한 심적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대답 속도가 눈에 띄게 늘어졌다고 조선일보 기자가 적었습니다. 다시 질문을 합니다. 수사하면서 공명심 같은 것은 없었나요? 하고 물으니까 진영에 상관없이 강자의 불법에 더 엄정해야 한다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약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게 현실세계이니까요. 그러다 공격받는 건 감수해야죠. 물론 제가 한 일들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지만 틀린 답을 낸 경우라면 제 능력이 부족해서이지 공정이나 정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는 아니었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시 질문을 합니다. 경제 상황 고려하지 않고 기업 수사를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았나요? 하니까 저는 기업인이 대한민국 사회를 여기까지 발전시하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해야 하고 깊이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은 자유시장과 시장에서의 경쟁인데 그 기초는 공조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심각한 불법성이 드러난 이상 그게 누구라도 똑같은 룰이 적용돼야만 그런 믿음이 가능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시 질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의 적폐수사를 다 해봤는데 차이점은 뭔가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가 제 몫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사실이 드러나면 잘못이다 잘못했다 하는 이런 전제하에 혐의를 부인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사실이라 해도 뭐가 문제냐 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권의 월선 원정 조기 폐서가 정책에 대한 수사니 수사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정책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시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는 어떤가요? 라고 물으니까 지탄받는 인물을 응징할 때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지가 그 사유가 문명인지 아닌지를 가르쳐주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넘었습니다. 다음 검찰개혁에 찬성하는지 또 검찰이 자승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단히 찬성합니다. 검찰개혁을 찬성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특별한 검사가 목숨을 거려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검사가 직업 윤리적 용기를 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당초 검찰개혁 논의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눈치 보고 봐줘서 국민들이 실망했던 것에 시작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부분이야말로 검찰이 자승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정부의 검찰개혁은 반대 방향이라서 안타깝습니다. 그 결과 권력 비리 수사의 양과 질이 드라마틱하게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일반 국민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말하니까 검찰 권한을 지키기 위한 핑계로 들리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자의 권력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뉴노멀이 되는 순간 부패는 공사 모든 영역으로 좀비처럼 퍼져나갈 겁니다. 가속도가 붙을 거고요. 모든 영역에서 약자들과 서민들이 대놓고 착취당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당이 검찰이 무소불이라며 부패, 경제, 선거 등 6개의 범죄 수사꾼도 뺏겠다고 했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사람 한 명이 1년도 안 돼서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검찰이 어떻게 무소불이인가요? 오히려 얼마나 정치 권력 앞에 취약한지 드러났죠. 권력 비리, 경제 비리, 기업형 조폭 수사에서는 검찰이 어떤 기관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인데 외압에 맞설 수 있는 법적, 현실적, 신분 보장 정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윤석열 첫 건인가요? 하고 물으니까 윤 총장은 훌륭한 검사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분이나 저나 공직자이고 할 일 했던 것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같이 공유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하는 사이는 아니니까 첫 건이라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하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할 거라고 보나요? 이러니까 그건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고 다시 질문이 당신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던 유시민 씨가 최근 공개사과를 했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유시민 씨의 거짓 선동에 1년 넘게 현혹당한 많은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그러니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검사 그만둘 때까지 지금까지처럼 살겠죠. 손해보더라도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는 다짐은 늘 합니다. 20년 동안 수사마다 그걸 지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운 좋게도 그때마다 주위에 좋은 수사관들, 실무관들,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윤 총장도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오늘 인터뷰의 마지막입니다. 이걸 보면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만큼이나 검찰 관련돼서 국민들의 시선을 받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해도 어제 가던 검사들 같으면 이렇게 사표를 쓰고 나가거나 이렇게 저항하는 가운데서도 조직 안에 있지 않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많은 비판을 받고 또 탄압을 받더라도 안에서 사표를 쓰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고 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추미애이든 유시민이든 함께 대응하고 대항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검사장이야말로 진짜 검사다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검사가 많이 나올 때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내부에서의 저항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조금만 하면 그냥 사표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하고 그런 문화가 형성될 때 검찰개혁과 함께 검찰이 자주적인 독립기관으로서 권력 비리에 맞설 수 있는 그런 검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